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49명, 경북 34명 나왔습니다. 대구에서는 서구 요양병원에서 4명 나와서 누적 139명으로 늘었습니다. 서구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격리 중이던 환자 7명과 가족 1명 등 8명이 감염돼 누적 49명으로 늘었습니다. 이 병원에서 확진된 80대 남자 1명이 숨져 대구의 누적 사망자는 281명이 됐습니다.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달성군 초등학교 관련 2명이 더 나와 누적 26명으로 늘었습니다. 경북에서는 구미 11명, 성주 7명, 경주 5명, 영천과 경산 각각 3명 등 9개 시군에서 34명 나왔습니다.